안녕하세요 2020년 5월 3일 5월 첫째 주 유초소 연합 예배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응태하사 동정여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함께 힘차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풍성이 임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 힘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 지금 이 시간에 한 말씀 마음속에 붙잡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제목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237 나라 살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적 서밋 이번 한 주간 237 나라 살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적 서밋들로 각자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요 멈춤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시간들을 현장에서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과 저를 보금으로 재정비시키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237 나라 살릴 믿음을 준비하고요 보금의 답을 내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 세계가요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직 보금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며 보금 아니면 안 되는 보금의 유일성을 붙잡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앙 가운데 가득한 이 시대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요 정말 보금이 안 되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에 결론을 내고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흔들리지 않는 보금의 유일성을 가진 우리 영적 서밋들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왔다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 랩런트들 있는 현장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또 인간관계나 또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요 어떠한 위기와 문제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상황은요 당시 교회 가면은 죽인다 하는 상황이었고요 초대교회에 모이게 되면은 생업이 다 끊어질 정도로 위기 가운데 놓인 상황이었고 죽인다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보금의 결론 낸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와도 그 어떠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서밋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랩런트들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보면요 보금의 유일성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있는 현장에서 이 보금의 유일성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일성이라는 것은요 이것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이 안 되는가 행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적 서밋들로 우리 랩런트들 세워지셔야 하는데요 먼저 서론에서 보면요 2, 3, 7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당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 3, 7 나라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 붙잡혀 고통 당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인간은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지만 절대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시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언약 그 유일한 답을 가진 우리 랩론트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로 오직 복음에 각인된 랩론트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복음만 말하는 우리 영적 서밋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그리스도 고백을 첫 번째로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는데요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했죠 16절에 뭐라고 고백했나요?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대신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소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주는 그리소시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소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출애국기 3장 18절에 피 바를 때 제양이 패스오벌 됐다 그러죠 제양이 넘어갔습니다 뭐 바를 때요 그리소에 피를 바를 때 그 제양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리소에 피 그 언양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입술으로 예수님이 그리소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그리소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하면요 모멘트 바이 모멘트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순간순간이에요 순간순간 예수님이 그리소시입니다 순간순간 그리소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순간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소라는 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7장 찬송가 407장에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이 찬양을 지으신 다니엘 휘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매 시간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매 순간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찬송가 407장을 지으셨는데요 우리 랩먼트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그리소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했었죠 그래서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내 뇌야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백하십시오 그 어떠한 문제 상황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소 원약 붙잡고 주는 그리소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우리 랩먼트들 예수님이 그리소라는 사실 고백하시고요 낮 동안에도 언약 놓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리소라는 고백 붙잡고 또 온라인 수업에 또 집중하는 우리 랩먼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소 안에 골롯에서 2장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그 안에 감추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저주와 재앙이 끝난다는 사실 오늘도 정말 우리 중심에 복음 붙잡음은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장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영적인 문제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랩먼트들 보금보금 말하고 보금보금 들으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먼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보금으로 정말 무장하는 우리 랩먼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금으로 무장해서 정말 정말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 살리는 축복 운동 이런 조용한 시간들을 통해서 접신해 버리는 즉 악령 현장에서 생명운동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 나를 통해서 보금운동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골로세서 4장 2절 3절 언양을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마귀의 손에 붙잡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있는 곳에 생명운동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또 보금받지 않은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 안에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되어지냐면요. 세계보금화와 연결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 내가 하는 작은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는 오늘 공부가 이 삼칠 나라 살리는 일과 연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의 증인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작은 공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운동 하나님 이것이 이 삼칠 나라 살리는 일과 세계보금화하는 일 속에 연결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 받으시고요. 세 번째로는 정말 이 삼칠 나라 살리는 그래서 왕들을 상대하는 그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르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앞으로 이 삼칠 나라의 왕들을 살릴 영적 지도자들로 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리소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능력이 좀 되는데요. 그렇게 뽐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소만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 영적 서밋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내가 좀 잘나서 우리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요. 정말 오직 그리소만 자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오직 보금보금 무장하시고요. 오직 전도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생명운동 일어나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할 게 뭐냐. 평상시에 써미타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순간입니다. 평상시에 써미타임을 누리시는데요.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써미시기 때문에 그 써미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빌리뽀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리뽀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써미타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단란트는 뭔지 거기에 대해 고민하지 마시고요. 빌리뽀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평상시에 이 써미타임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1, 3, 8을 누리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써미 되어지는 축복 누리면요. 내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는데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는 써미타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있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평상시입니다. 다윗이요.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평상시에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 목사님을 다윗 집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날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받게 되죠. 뭐라고 하나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와의 영에 크게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멋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 속에 기도 수첩 영상 보시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누리고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랩런트로 평상시에 서밋 타임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나라 살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되는 그 이유를 가진 랩런트로 정말 시대가 재앙과 또 저주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난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만 무장된 복음 엘리트들이 각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등학교 현장에 생명운동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랩런트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될 시에 우리 랩런트들의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교회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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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